벤쿠버 아일랜드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속한다. 특히 주도인 빅토리아 씨가 바로 이 섬 안에 있다. 항구 앞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이 건물은 1897년에 완공된 의사당이다. 의사당을 마주하고 제임스 콕 선장 동상이 무뚝 서 있다. 1770년 영국의 탐험가인 제임스 콕 선장이 북아메리카 서쪽 해안선을 탐험하던 중 벤쿠버 아일랜드를 발견했다. 과IN의 해안선을 탐험에 위치한 고춧가루 아일랜드에 공유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